워싹, 런던! 워싹, 런던 워싹, 런던 워싹! 아직 안 들어왔어 오케이, 5초 기다려, 안 들어왔어 5, 4, 3, 2, 1, 1, 2, 3 스탠드! 안녕하세요, 트랙스입니다 뭐가 이렇게 또 안 맞아요, 또 틀렸어 너 틀렸어? 아니, 얘가 틀렸는데 잠시만 어? 나 인사했는데 여러분, 이게... 물이요 water It's called 물 정말 물이에요 런던 워싹 오늘 런던 워싹 했잖아요 예스! 오늘 처음으로 런던에서 스테이를 만나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 런던 처음 왔어요 저도요 한 명씩 런던의 처음 소감 우리 모두의 소감을 한 명씩 말하는 걸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오케이, 넘었어 오케이, 저는 일단 런던에 와서 네, 여러 가지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하루 네 한 이틀 정도를 좀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낀 거는 네 런던의 모든 건물들 네, 그 장소들이 네, 약간 네 세트장 같아요, 세트장 네 안 그래요? 해와동 우리나라 치면 해와동 느낌인데 네 말 안 할래 네 아, 이거 듣고 있어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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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일단 그래서 되게 놀랐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구경하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뒷거리 가는 것만 네 공연에서 저는 영어만 쓰기를 약속을 했어요 아, 네 진짜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 아니 잘할 수 있으니까 반갑을 뒤에 갈수록 잘했습니다 아 근데 신기한 게 이제 딱 공연하기 전에 오늘 하기 전에 이제 그 전날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이게 마이 패션이야. 예스. 노력하는 부위 예스. 예. 땡큐. 예. 굿잡. 땡큐 땡큐 땡큐. 오케이. 자 니누. 아 근데 저도 런던에 와가지고 사실 한 번 와보고 싶긴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다 동화 같아요. 골목골목들도 다 동화 같고. 응. 제가 동화 속에 있는 아 제가 동화 속에 있는. 제가 동화 속에 있는. 무슨 왕자야 무슨 왕자. 병이야 도어 형. 조용. 아 슈렝. 슈렝도 뭐 왕자야 하죠 뭐. 늪지대 왕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튼 재튼 재튼. 슈렝 아니야 피오나야. 알았어. 우와 진짜. 다 조용했어. 방금 슈렝 아니야 피오나야 하자마자. 반응을 한 3초 동순 생각했지 않더라. 형 망했어. 오늘 컨셉 까마귀야 모르겠는데. 형 망했다. 괜찮아. 맞아요. 오늘 런던 공연. 굉장히 핫했어요. 진짜 핫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에너지가 되게 너무 이제 모든 스테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너무 달라요. 맞아요. 다르고 매력이 있어요. 진짜 매력적이었어. 제가 오늘 진짜 멤버들이랑 같이.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 런던을 처음 봤잖아요. 런던 처음 봤는데. 너무 진짜로 방금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웠고. 되게 여기 해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9시쯤부터. 한 8시쯤부터. 한 8시쯤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되게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뭐지. 되게 많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풍경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풍경들을 보면서. 와 정말로 세계는 넓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는 그리고. 비도 자주 오고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비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자주 온다. 맞아요. 비가 많이. 진짜 많이 와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맞아요. 태양은. 해는 되게 뜨거운데. 태양은 되게 뜨거운데. 그 태양이 구름을 자꾸 가려. 그래서 생각보다 안 떨더라고요. 맞아요. 걱정이야. 그리고 저 오늘 무대. 너무 이제. 런던 스테이랑 처음 만나는 거여서. 너무 재밌었고. 되게. 뭐지. 뭐지. 우리 멤버들도 너무. 너무 열정적이게. 왜 그래요. 너무 열정적이게 했고. 우리 스테이들도 너무. 열정적이게 즐겨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오늘 공연장에서 샤워도 해봤어. 맞아요. 맞아요. 신기해.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런던이 처음인데. 딱 와서. 이제 모든 분들. 이제. 모르는. 모르는. 아저씨. 이제 뭐. 뭐.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되게. 되게 친절하고 뭔가. 맞아요. 되게 친절했어요.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미국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느낌도 너무 다른데. 근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거랑 되게 다르고. 맞아요. 근데 인사도 잘 해주시고. 또 잘 시켜주는 느낌도 많이 느껴지고. 맞아요. 특히 이제 계속 공연을 하면서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느껴서 아 되게 편하다 뭔가. 그래서 여기 와서 그렇게 막 걱정하지는 않았었고. 맞아요. 또 이제. 아 근데 여기 이제 런던에 와서. 진짜 East London에서 이제 뭐 먹어야 되는데. 이제 포테이토. 아니. 매쉬. 뭐였지? 파이 앤 매쉬. 파이 앤 매쉬를 먹고 싶었는데. 이제 파이랑 감자 같이 먹는. 약간. 약간 문화. 그 트래디셔널한 음식인데. 그걸 먹고 싶은데. 아쉽지만 못 먹었어요. 아쉽지만 못 먹었어요. 먹으면 되죠. 나중에 또 저희가 오는 기회가 있어서 먹는 거. 먹으면 되죠 또. 맞아요. 아 근데 지금 한국은 또 엄청 늦었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여기 계시죠? 아. 여기니까 지금. 11시 57. 여기랑 8시간 차이 아니에요? 8시간? 8시간? 8시간. 되게 아침일걸? 아침. 맞아요. 아침 8시. 아침 8시 반. 그 정도 됐죠? 아침이고. 굿모닝. 아침부터 굿모닝. 아침부터 우리 이거 봐주시는. 스테이 너무 고맙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늘 학교 가세요. 좋은 아침.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침에 지금 깨어있는 팬분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한입부터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좋은 아침. 저희 스테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네. 좋은 하루. 네. 오케이. 펠릭스. 네. 우리 팬분들 누구한테? 런던? 아니면 그냥 전체 스테이. 모든 스테이. 모든 스테이. 일단은 한국. 지금 한국에 계시는 우리 스테이들. 안녕.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또 우리 V LIVE도 많이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근데 또 이제 힘내고 또 으샤으샤 해야죠. 그래서. 으샤으샤. 힘내요.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출근하고 학교 가고. 아 네. 아 네. 나쁜 사람. 네 여러분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유럽 언벨 투어의 첫 공연을 오늘 잘 마무리했고요. 맞아요. 이제 남은 공연도 정말 잘 마치고 돌아갈 거예요. 진짜 상황에 잘 마쳤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진짜 많은 스테이분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스. 예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시작인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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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시작엔 부작용. 머리 앞부터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런던스테이도 너무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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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녕.